10초 전이죠. 하이드 한 것 같아. 용무기 3단. 독심일계 증오받고 있죠. 시무룩님. 여기 상대는 용무기 2단. 절대독검 증오받고 있는 대신님. 하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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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드. 자 이제 좀 상황 봐서 나오겠지 이렇게. 지금 뭔가 삐끗했어 대신님도. 타겟트 이제 무적까지 했구요. 무적겠지 대신님. 여기서 어떻게. 수렁대거. 그리고 타겟 해제 상태. 힘으로. 하이드 하이드 대신님. 하이드. 자 일단은 하이드 까지 했구요. 아직은 안보이는데. 수렁대. 헬도 한번 깔아보고. 인장도 한번 사용하고. 토네이도. 근데 근처없어. 안보여. 시간이 없는데. 없어 없어. 시간이 다 됐죠. 무승부가 나왔네. 무승부. 10초전이죠. 다시 하이드. 다시 하이드. 다시 하이드. 시작됐구요. 에에에에. 이쪽 이쪽. 스물옥님. 영무기삼단님. 버스트 캐스팅 사용해보고. 하이드 상태되신. 하이드 상태되신. 아 자꾸 움직여. 힘으로 움직이네. 기가 한 바람에 왔네집. 저기로. 가 봐. 아직. tax 가벼이라. 헬. 헬도 깔구요. 시간이 얼마 없는데. 얼마 없어. 지금. 에. 이거 지금. 차라냐면은. 마지막Ms. 상방 찌르면서 종료될 가능성도 있어 지금 시간이 없죠 나왔네 나왔네 너무 일찍 나왔는데 지금은 대신 이쪽에 지금 데미지 먹었어 여기서 어떻게 두 기회만 노리고 있는데 양쪽 여기서 섀도우 대시 아 다시 무승부네 10초전 단검이 약간 불리하긴 한데 그렇더라도 하이드 잘만 활용하면 용목이 삼다른 위좌상대로 해볼만 해요 1초전 1초전 다시 하이드 스킬까지 아 이거는 강건도 뿌렸구요 뿌리고 습나 이거는 자체를 더 했구요 대신님 이쪽에서 아 이건 어렵겠는데 하이드야 하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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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지금 하 이거 한방 찔렀는데 아 그리고 뒤로 빠졌구요 시무룩님 발 묶였지 여기서 어떻게 9초인데 아 이대로 시간 지나면은 보니 질거같은데 약 한 방이라도 하하이 이거 시무룩님 아 무슨 뭐 무슨 어떻게 이렇게 무슨거 나오지 대신 너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 빛빵 나왔어 더하나? 그냥 무승부같아 이건 무승부네 완전히 무승부 세번 나왔어 보기도 힘든 경기네 샹권림 열림 용목이 3단이죠? 샹권림은 안보이고 안보이고 도마이죠 하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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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당검이라 아니겠네 샹권림 신의환합정보 당검 용목이 없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당검 한방 화력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 몰라 방심해선 안되죠 아무리 용목이라도 당하는 모양도 나와요 하이더가 있기 때문에 샹권림 나왔구요 샹권림 여기서 한번 네 노리고 데크랜슨에 뿌렸는데 샹권림 차분히 준비하네 여기서 한번 하트 브레이크 타겟 해제 샹권림 당검뿌리죠 샹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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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페이크 하시나 이 페이크 샹관 온까지 걸었구요 열리면 찔르죠 아 페이크인데 타깃 잡혀 지금은 에이 이거는 필드 교전이랑 틀려요 지금 페이크 용무기 3단 일수탈명 칭호받고 있는 열림 송이